Q. 불을 다 Hall & Rewr 포인트 안무나 이런 거 잠깐 꼴 주실 수 있나요? 하나의吉 Fund 터치 터치 일단 잠깐 뭐랄까 그러면 안정 삼싱은... 안정 삼싱은... 오케이 오케이 노래랑 살짝 이렇게 어떡해 나 하고 싶은거 아니 나 난 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이 해 5, 6, 7, 8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뭐 태양 가자 이렇게 멋없는 춤이 아닙니다 근데 앉아서 하니까 좀... 약간 그 앞에 분 당황하셨어 카메라가 내려갔어 카메라가 내려갔어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 안무라고 했는데? 사실 정말 보셔야만 이 춤이구나 하시는 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늘 어려운 춤만 하다가 진짜 이번에 포인트 안무라고 포인트 안무의 포인트가 진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막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포인트 안무의 포인트거든요 Shout out to me, we win, we win, we win, we win, we win 이제 첫 번째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첫 방을 여기서 했어 맞아, NCT U 첫 방 TMI 떨려, 떨지 마요 형들 형들 떨지 마 맞아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얘들아 두눅 들지 말고 열심히 많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 어쩌면 여러분 지금 V LIVE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, 그렇습니다 번갈아 가시면서 네, 지금 덮쳐서 못 해요 이따가 뒤에 오시면 아예 거기서 채워드려야 해요 아 떨려, 아 떨려 잠깐만, 아 추워 갑자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아 지금 이거 보이면 안 되나? 형, 말 좀 해봐요, 떨지 말고 형은 안 떨어 역시 형 말이 없어졌어 팩만 차고 계시고 지금 자세한 표기만 차고 오케이, 오케이 할 수 있어 오케이, 오케이, 나 손 떨고 있었어 어디, 어디?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떨고 있어가지고 화신이 이렇게 빡이 다 보이는데 아, 아니야, 아니야 아, 내 오마이깐, 아까 분명히 갔는데 오케이, 마이크 네 아, 형, 형 너무 아, 죄송해요 걔 지금 위앱을 마이크 떨려, 마이크 떨리지 마 마이크 긴장하지 마 마이크 긴장하지 마 사진 갔다 올게요 마무리 멘트 해주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 저희 금방 타지 말자 알겠습니다